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그리기 아스팔트 침입도 지수와 침입도 시험 시간에 아스팔트의 침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을 그림으로 복습해보고 시험 문제 출제 시 깔끔하게 표현해내는 연습을 해보자. 먼저 답안에 삽입할 수 있는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절차를 4단계의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먼저 시료 준비를 하되 시험 온도 25도씨를 준수해야 하고 표준 침을 세척한 후에 시료 표면에 접촉시키되 다이얼 게이지 0점 조정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 다음으로 100g 무게추에 의해서 5초간 시료 속에 침입시키고 침입이 끝나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0.5 단위까지 읽는 과정을 3회 이상 시험하여 평균을 내는 것이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절차인데 이렇게 축약해서 적어주자. 다음으로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의 개념도를 좌측에 간단히 그려볼 건데 먼저 시험 전 준비 사항으로 시료 용기에 아스팔트 시료가 담겨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100g 무게추가 달린 표준 침을 그려주되 시험 온도는 25도씨임을 적어주자. 그 옆에는 침입도 시험 종료 5초 후의 상황을 그려줄 건데 마찬가지로 시료 용기에 아스팔트 시료를 그려주고 100g 무게추가 달린 표준 침이 시료에 관입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자. 오른쪽에 그려준 시험 전의 표준 침 높이에 비해 표준 침이 내려간 만큼의 깊이를 침입도라고 하고 단위는 1분의 1mm라는 것도 적어주자. 그리고 시료에 표준 침이 관입된 깊이는 관입 깊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표준 침의 예상 관입 깊이보다 10mm 이상 두껍게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면 이제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그림을 잘 그려줬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4단계 키워드 시료 준비 시험 온도 25도씨. 표준 침 시료 표면 접촉 100g 무게추에 의해 5초간 침입 게이지 눈금 1금 3회 시험 평균 시험 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온도 25도씨 종료 5초 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시료 관입 표준 침 내려간 만큼의 깊이 침입도 10분의 1미리 관입 깊이 10미리 이상 두껍게 시료 준비 다시 4단계 키워드 시료 준비 시험 온도 25도씨 표준 침 시료 표면 접촉 100g 무게추에 의해 5초간 침입 게이지 눈금 1금 3회 시험 평균 시험 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온도 25도씨 종료 5초 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시료 관입 표준 침 내려간 만큼의 깊이 침입도 10분의 1미리 관입 깊이 10미리 이상 두껍게 시료 준비 다시 4단계 키워드 시료 준비 시험 온도 25도씨 표준 침 시료 표면 접촉 100g 무게추에 의해 5초간 침입 게이지 눈금 1금 3회 시험 평균 시험 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온도 25도씨 종료 5초 후 시료 용기 아스팔트 시료 100g 무게추 표준 침 시료 관입 표준 침 내려간 만큼의 깊이 침입도 10분의 1미리 관입 깊이 10미리 이상 두껍게 시료 준비 그럼 오늘이만 끝